먹이를 찾아 삼기쓰는 편의점에 밥 먹을 데가 없어, 밥 먹을 데가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먹을 게 찾기가 쉽지 않다니 그냥 나왔습니다 샐러드로는 양이 안 찰 것 같아서 다른 데 찾아보죠 봉생장 저런데 우리 삼겹살, 열모비빔밥, 시래기 비빔밥 굉장히 우럭, 바지락, 차돌이라서 다 안 되네요 기본적으로 삼겹살이 나오는데 저건 안 먹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저희 더덕고이 사이드 먹어야겠는데요? 크림 생맥주도 먹을 수 있겠다 갈까요? 크림 생맥주 이게 육수가 그냥 물이래요 한판 들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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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식주의라고 써있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우와 호나무부가 국물을 뭘로 내시나요? 제가 채식주의자라서 고기나 그거는 잘 먹겠네요 잠깐만 언니 여기 채점이라서 본점에서 액기지가 다 와요 그래 그래서 그런 거라서 저희도 보고 있는 데 아니에요 와 채식주의점에서 실제로 채식으로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론 제가 다른 지점이 여기 지나가는데 우거지 들깨탕이 있어서 오 와우 우거지 들깨탕 들깨탕 아 국물이 해물육수 여기 위에 에덴 식당이 있대요 에덴 식당 안 잡히나? 으쌰 좀 가격이 있네요 보통 어 또 산나물 정식 많이 먹는데 저희는 뭐 시켰냐면 이번엔 2인 세트로 오미자 표버거섯 강점을 시켰습니다 하거든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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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강남점인데 여의도랑 황교회도 있대요. 맛있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안녕 에덴 식당. 추워. 가울머거리 좀 혈색이 도네요. 매일 오프 어디서 먹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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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